다시 희망해 I'm hungry 주도 잘했지 질질질 질질 다시 날아오른 모양이 쓰레기 고구 침수 집어만 어울려 다시 깨닫는 생각해봐 다른 질길 가는 희망해 그대 없네 내 맘에 다시 희망해 I'm hungry 주차 낭지 질질질 다시 다시 날아오른 모양이 바라보는 주차 낭지 질질질 질질질 힘든 내 가을도 우리 끝이 없게 내 맘에 또는 날아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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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대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. 모나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다고요? 네, 이 분들이 안 계신 줄 알았잖아? 그런거지 근데 아니죠? 타이파이에서 열리는 제 첫 단독 팬미팅이고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타이파이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최근에 페스티벌 공연을 했고요 최재영상자 1위에 대해 K-POP 음악방송 진행을 했나요? 그리고 또 너무나 유광스러워킹도 아이유 넥스트 라는 고의식 프로그램에 코치를 맡아가지고 아 좀 후배되게 하죠 빠른 탕 선배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가한 아이유 넥스트 그리고 이곳에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제 후배들에게 되게 안팽이의 첫 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하하하 컴온 하하하하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자로 있는데 코치 이후 남자 있을까 가격이 되게 새롭고 제가 데뷔할 때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여러 가지 파이팅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야 할 수 있는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